자 화장실 다녀왔고 이제 메인큐에 또 진행하러 갈게요 이 게임은 진짜 이 시리즈는 메인큐 말고 그냥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재밌어가지고 서브캐랑 막 이거저거 계속 딴짓을 하게 돼요 핑계인가? 이런 거? 근데 실제로 재밌는데 어떡해 어? 메인 입에 안떠? 나 뭐해야되는데? 나 몰라 뭐해야되는지 어 나 뭐해야되는데? 나 어제 뭐까지 하고 깠지? 메인? 멜레프랑 손잡았던 것까지만 기억나는데요 저는 일단 좀 쉴게요 레벨도 좀 올리게 나 뭐해야되? 야 메인이 그쳐버리면 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나가볼까? 아침 일찍 일어나셨네요 키쿠의 행방을 완료하죠 폐공장을 가야되요 제가? 아 뭐야 왜 메인큐가 서브캐처럼 나와 아난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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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구 발음이 안되네 예 손잡고 항구를 가야되네요 아이고 이걸 몰랐네 아니 근데 왜 이게 안떠지 방금은? 왜 수도에서 안떠지? 아니 항구에 메인큐가 있다는게 안떠어 아까 어 되게 당황했어요 야 누구한테 팔았어 산건 중요한게 아니지 대량 열통? 되게 많은데? 군사장이 있을지도 모르죠 승강기 괜찮 승강기면은 내가 지난번에 탔던 그거지? 꽤 먼데 어느천년에 가냐? 쨘장 직접 뛰어야되 야 탈것좀 줘라 나 힘들다 어? 잠깐만 나 지금 동료 바꿔야되지? 맞다 나 동료 바꿔야되지 쿱이라 아자미가 나갔네 그럼 야의 킬링 와 도끼가 따블 어라? 저건 뭐 항아리가 돌아다니네요 저런 몹이 있었어? 그냥 기억이 없지 야 넌 뭐냐? 아 쉣 걸렸어 대압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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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해보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괜찮나? 너무 아프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당연히 브레이크가 걸려있지 않았어요? 브레이크가 왜 풀렸어? 마룡빙정! 아 또 풀렸어! 아 뭐 이런 놈이 다 있네? 어? 아 기술 쓰는데 이.. 아 미쳤나 이거? 아 미쳤나? 완전 메이콜란... 아 미쳤나? 아 미쳤나.. 유니는 뭐야? 야 바로! 첫번째.. 오왔다.. 이게 너무 아파 아.. 그렇긴 한데 야의 길이는 계속 쓰고 싶었고 그.. 뭐지? 쿠비라를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욕심이 제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다닐 봤어요 란틀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안 걸려 죽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아니 왜 야 빨리 풀어봐 실드 좀 죽어라 죽어라 지겨우니까 손놈 보내자 269? 이렇게 조금 줘? well, 어려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, 보니 그대도 안 하죠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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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좀 빨리 좀 하지 인마 아 얘 급혐이다 진짜 다스틱은 이는거 아 소비와 오아리다 이홀이야 무슨 아 얘 약하다 이걸로 끝내죠 나 지겨워 연타! 좋았다 마경 진정 마경 진정 음 잡힌 잡았어 쏘인저링 아 그리고 안되겠네요 진짜 내가 못해먹겠어 일단 너무 빡세 게임이 이렇게 되면 야 그게 어딨어 야이길이 전적이 안나 그냥 스사쿠 데리고 봐야돼 쿠비라를 갑자기 기용한 이유중에 하나는 사실 저거였어요 이유는 그 제가 호무라가 빠지니까 불속성 빈자리 한번 채워보려고 일단 넣은건데 그럴거였으면 생각해보니까 야이길이를 뺏어야 돼 내가 근데 안그랬잖아 조진거지 뭐 하 개빡세다 게임 진짜 어 어 뭔가 치게 되었네 이거 삼광인가? 퍼니시먼트 레이 하다보면 되겠지 쉽긴 한데 잠깐만 아 맞다 아까 이거 찍을라 그랬는데 깜빡했네 어그로 감소랑 스위치 감소 근데 일단 그전에 퍼니시먼트 레이가 뭔지 보고 볼게요 아 이렇게 보면 되지 퍼니시먼트 레이 몇번째 스킬이야? 아 1번? 난 그게 포턴인줄 알았는데 어우 난 얘랑은 싸우기 싫다 이제 얘 너무 극혐이야 너무 쎄 애가 적당히 쎄던가 개쎄 미쳤어 마지막 딱 뭐야 어우 이미 가져간거 아냐 알바 마겐의 고물쌍이 있다고? 흠 고래? 처음부터 그걸로 가던가 이미 누가 가져갔을거라는거는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아녔나? 흠 흐흠 모두가 도착할거에요? 워크워크 몇번? 어? 쟤가 좀전에 마을오면 뭔가를 할라그랬 아 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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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냐 코아 저기있다 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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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빛 와 야 이건 뭔데 이렇게맞냐? 미친리 어라? 미친리 빌드 하시겠습니깐 는 뭐예요? 와 야 이건 뭔데 이렇게맞냐? 아 이거는 필요수가 따로 있네 오 그런게 있었구나 아 다르구나 종류별로 몰랐네 잠깐만요 블레이드 관리가서 히카리가서 아 링 아니고 어시스트코어 스위치 단축이랑 어그로 감수 아 잠깐만 스위치 단축은 근데 야외 길이 줘야 되지 않나? 이건 야외 길이 주자 오히려 야외 길이가 급해 야외 길이랑 시작 후 둘 다 필요해 그래서 스위치 단축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저 없죠 그거 어? 할 수는 있는데 나선 튜브가 없네 나선 튜브 먹으려면 또 또 셀비지 해야 되죠 개 극혐 심지어 잘 안나오는 앤데 나선 튜브 어디서 나오지? 그냥 굴라나 저기 가면 되나? 그것도 나오는 데가 있을텐데 야 방금 샀잖아 임마 어린 놈이 못된 거 배워가지고 어디서 터빈 탁 끊자 조심하라고? 조심하려 이유가 있나? 괜찮아 우리 쌤 아마도 아마도 쌤 아 근데 스자쿠터 저거 스위치 하나 박아놔야 되는데 와 북쪽으로 나왔다 아머스코피 하 아마도 쌤 그거는 뭐 이제 회사 가서 그냥 어디서 나온다는 공약 보고 셀비지 해가지고 얻어오면 되겠네 그렇게 하는게 낫지 근데 오늘 월요일이라 바쁜데 계속 내려가면 그냥 채집포인트만 나오는 것 같은데요? 저기는 뭔가 지역이 뜰 것 같겠는데 그건 나중에 보는 거고 지금은 메인퀴 나 맨날 메인퀴하다가 딴 길로 새가지고 진행이 너무 느려 이거 스콜피오 좀 잡아보자 아, 아, 아 아 나 개 아픈데? 야 어그를 좀 제대로 잡아주면 안될까? 어그를 좀 제대로 잡아주면 안될까? 나 죽는데 이거? 아니 뭐하는데 니네 어그를 안잡고 나 산딱해 잘하였어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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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라의 어그를 잡아라 코라야 어그를 잡아라 백테일거리고 있는 스페셜 코라의 어그를 잡아라 요isf Pra가 코라의 어그를 잡아라 아 코라의 어그를 잡아라 코라와 코라의 어그를 잡아라 나이스! 나이스! 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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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끝나? 이게? 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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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아픈데요 얘네? 퍽! 얘네 진짜 개아픈데? 돌았는데 거의? 아니 난 레벨을... 이게... 참나? 레벨을 열심히 올리면 뭐하냐? 개약한데? 퍽!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네 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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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입! 퍽! 퍽! 잘 알아. 퍽! 이거 안은 못 들어가는거지? 오케이 너 한마리냐? 자 다시 한번 싸워보자 다운 좀 니가 안 돌면 안될까? 빼버릴까? 잘 벗어버렸어 잘 벗어버렸어 야 브레이크 좀 걸어봐 공연하네 공연하네 스킬 공연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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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점은... 르크 안걸어준다 멘트 윽 황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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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어 썰트 스톰? 어 썰트? 등겨? 오토스 데미지가 50% 상승? 괜찮지 않나? 어? 이건 뭐 라이징 전문이야? 야 너는 뭔데 이렇게 크냐? 이 다운을 털어서 다운 떼어버려야겠다 네 기운자 라이징이 이따가 저거 뜨면은 바로 교체해가지고 시작으로 스매시를 걸어버릴거야 야 브리우출 브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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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거기서 갑자기 낡아? 왜 거기서 낡아하는데? 난 납작할 수가 없는데? 나한테 왜그럴까? 브레이크 좀 걸어주면 안될까? 브레이크 뭐야? 왜 안썼어? 눌렀잖아 마지막에 임마 폴을 되게 애매하다 그냥 다운 걸자마자 바로 바꿔야겠다 수속타 안 보고 타이밍 너무 짧아 라이젠까지 검그개기 또 나왔어요 또그개기야 또그개기 어디까지 가야돼? 위치가 어디야? 아... 서쪽이구나 아 근데 저거 사우루스 같은 애를 잡는 거 홈빡션데? 캐릭이 왜 이렇게 약할까? 캐릭이 왜 이렇게 약할까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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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쉣 뭐야 이거 뭔데 니네 니네 뭔데 왜 아까 없었잖아 여기까지 오면 상대해줄게 여기까지 올꺼야 말꺼야 올꺼야 브레이크 걸꺼야 안 걸꺼야 니들아 내가 뭐 브레이크 안 걸꺼야 브레이크 안간다고 그냥 핫도그레이크 내가 혼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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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레이케 못돌아? 별생각 없어? 레지스터 떨네 드라이버 봉쇠는 첫 먹었다 워스 풍미가 먼저 쐈 드라이버 봉쇠 드라이버 봉쇠 스페이스 オッケー! スマッチ! パワー! スライド! フレームタックル! モフモフなサポートナー! 私の力を! オーバイジェイ! 勝ったー! 崩れろ! いいね! 来い! クライ! クッショリ! スマッチ! アンカーショット! クライダー! クリュークラッター! クライダー! EN-スマッチ! psycho-スマッチ! クライダ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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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おつ! オッケー! クライダー! japaneseゼリー! メドボアー! これはウマーだね 어 뭐야 왜 3단계 안됐어? 3단계 썼는데? 뭐지? 왜 안됐는데? 뭐지? 뭐지? 아야, 뭐지? 뭐지? 아야, 뭐지? 아야, 뭐지? 뭐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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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다운 좀 못 보냐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개 빡세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